윤석열은 10번째 거부권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10번째 거부권에 대한 제 부위를 이재명의 민주당이 할 것인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 역사의 교훈을 도회시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을 능멸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 그리고 광주 MBC가 불탔던 그 사건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한국의 보수 언론들, 이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역사의 교훈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저류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류지속성. 전라북도 군산에 가시면 새만금 간척지가 있죠. 새만금 간척지를 쭉 가시다 보면 선유도가 나옵니다. 그 선유도에서 해안 절벽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해안 절벽에 이런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탁탁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이렇게 잠잠하던 파도가 한 10번쯤 치다 보면 갑자기 확 밀려오면서 큰 파도가 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 안에서 매섭게 치고 있는 파도입니다. 그 파도가 저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파도 말고 물 속에 있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걸 저류라고 한다고요? 이 저류가 이렇게 치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코끼리 바위도 만들고 각종 기암괴석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저류는 평소에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이 민초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계속 치다 보면 열 번째에는 큰 파도가 돼서 해안 절벽을 치고 그것이 결국에는 코끼리 바위를 만듭니다. 저류 지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치다가 한 번 벌쭉 들고 나온 것이 저는 2016년의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촛불혁명에는 박근혜 정권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석이 정확하게 123 대 122 한 석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박근혜가 탄핵됐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이 뭐냐 하면 192석으로 지금 가까이 갔죠. 8석 차이 난다. 이야 너무나 좋다. 아직도 8석에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번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 번째 거부권 아닙니까? 여기에서 뭔가 저는 큰일이 한 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겸허하게 내려놓고 차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5월 28일에 전국의 진보 유튜버들이 전부 특별 방송을 때릴 큰 사건이 터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가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또 차상병을 돕고 있는 분들 해병연대와 함께 시위를 했죠. 해병들이 나섰습니다. 귀신도 잡는데 너를 못 잡을 거 아니야 윤석열? 해병들이 귀신을 잡는데. 내일 저류가 폭발하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예언들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